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점 7점을 보겠습니다 점령할 점이라고도 하죠 매점 매석에서 점이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매점 매석을 물건값이 오른다고 보고 한꺼번에 사두어서 팔지 않고 쌓아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젠단 말은 값이 크게 오를 것을 내다보고 필요한 이상으로 사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매점 매점이란 말은 물건값이 오른다고 보고 물건을 잔뜩 사드리는 것을 매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매석은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물건 팔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한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에 살매자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4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팔매는 8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은 싸게 샀다가 값이 오르면 내다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인 4만원에 샀다가 8만원이 되면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매점 매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매도 있습니다 매매는 앞에 매점 매석과 달리 팔매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 뒤에는 살매자 그래서 팔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살매자가 먼저 오면 틀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매점 매석은 사팔 매매하다 할 때 매매는 팔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칠점을 보겠습니다 우의 한자에서 윗부분 전복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5액입니다 전복자 전체는 어느 한 지점에 깃발을 꽂아 놓은 모습이죠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자 앞에 한글 음가가 없는 이응을 갖다 붙이면 한글 암처럼 보이죠 암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칠점은 한글 암처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점칠점, 점령할 점이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귓점, 거북이 등딱지를 불에 태워서 그 갈라지는 틈을 보고 기룡을 판단하는 점입니다 거북귀자가 있죠 연점, 일련의 기룡을 점치는 일입니다 점법, 점치는 방법이죠 점괘, 점을 쳐서 나오는 괴로 기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점괘가 좋으면 기분이 좋겠죠 점용, 차지하여 쓰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 점용이 되겠습니다 복점, 점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주,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네 개의 간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기룡 화복을 알아보는 점을 사주점이라고 합니다 점성, 별의 빛, 별의 위치, 별의 운행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기룡을 점치는 것이죠 점성술, 점치는 술법입니다 점성가, 점술가라고도 하죠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점유, 물건이나 영역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죠 물건을 차지하면 점유물, 사람이 차지하면 점유자 점령,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죠 군인들이 점령하면 점령군, 지역을 점령하면 점령지가 되겠습니다 점령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메가더죠 메가더, 이분은 우리나라를 38선을 경계로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였고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통치한 사람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여 성공시킨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죠 이 사람은 하지 장군에게 우임하여 1945년부터 1948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도 통치를 받았는데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동안 연합군 사령부의 점령하에 지위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으로 나눕니다 이때 독점은 혼자서 모두 차지하는 것이죠 독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독식은 혼자서 먹는 것이죠 과점 몇몇 기업이 어떤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점과 과점을 합해서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조점술 음력 정초에 새해 동작이나 울음을 듣고 기름과 날씨를 점치는 것을 조점술이라고 합니다 세조자가 있죠 그리고 파자점 깨뜨릴 파자와 글자자가 있습니다 한자의 자역을 나누거나 합하여 기둥을 점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시성을 가진 한자 나무목자와 아들자자죠 목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파자점이라고 합니다 한자혁신 제가 아는 한자혁신도 어떻게 보면 파자를 가지고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칠점, 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암자로 점치고 점령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암 글자는 점칠점, 점령할 점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암, 암, 점칠점 암, 암, 점칠점 암, 암, 점칠점 써보겠습니다 한글 암을 쓰듯이 암, 점칠점 또는 점령할 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